4단원. is it a light problem? 이게 불빛 문제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단원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질 오염 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오염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흔하게 들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빛 공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불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새들이 migrate 이동을 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밤에 별빛이라든지 달빛을 보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동을 하는데 근데 요즘 이 도시에 보면 아주 그 한밤중에도 빛이 아주 밝잖아. 그치? 그래서 그 색에도 이렇게 피해를 빌 수가 있더라. 불빛이 더 밝아서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봐라. this beautiful painting. 이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봐라. 자 이렇게 동사로 시작을 하면 명령문 이라는 거. it was created. 그것은 b 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하면 얘는 수동태지. 그러면 create 만들다 또는 창조하다. 근데 be created 하면 창조되어진다 또는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 b 동사가 과거니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그림을 만들어졌는데 by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famous dutch artist vincent van Gogh in 1889에서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인 vincent van Gogh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조가 되었다. 언제? 1889년에. in van Gogh's time. 그 반거우 시대에. 여기서 time 이제 시대.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은 could look up and see. 올려다볼 수 있었어. 그래서 볼 수 있었어. 모를. wonderful starry night sky. 아주 wonderful starry. 하면 이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밤하늘을 볼 수 있었다. now. 지금 how many of us. 우리의 얼마나 많은 우리가 are as lucky as van Gogh. 그 반고우만큼이나 운이 좋을까? 여기에서 as, as가 나왔는데 as, 물결, as, 짝대기 하면 이 뒤에 것부터. 짝대기만큼 물결한 또는 물결하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되거든. 그러면 clear하고 다시 한번. 자 반고우만큼 lucky. 운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반고우만큼 운이 좋을까? in fact. 사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근데 in today's world.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can I enjoy? 즐길 수 없어 모를? a starry night sky.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즐길 수가 없다. this is so because of light pollution. 이것은 진짜 because of 뭐 뭐 때문이다? light pollution. 그 불빛 공예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because of 는 뭐뭐 때문에 또는 뭐냐 하면 이렇게 쓸 뭐뭐 때문에인데 그 because of 는 품사가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이런거 있지. 왜? 우리 공원에서 왔나? let me at the park. at the park. 라고 해서. 야 이 공원이라는 명사 앞에 이제 at 이 이렇게 나오잖아. 전치사가. 이런 것처럼 because of도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 형태만 나와. 근데 그냥 because만 쓸 때가 있어. 이 because 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거든. 그러면 너가 너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이 때문에가 너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 뒤에 주어동사 버전이 나오거든. because you have lots of rice. 너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because를 쓰고. 너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명사 때문에 라는 표현이니까 because of you 이렇게 쓰는 거 잘 알아두고. 그래서 most of us 우리의 대부분은 are familiar with. 익숙해 친숙해 잘 알고 있어. air 또는 water 또는 land pollution. 공기오염이나 물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we know 우리는 안다. that yeah를 알고 있어. they are serious problems. 심각한 문제다. 뭐가 그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것들은. 공기오염, 물오염, land오염. 그리고 we are taking action to solve them.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역시 이 오염들이고. 그래서 take action 하면 조치를 취하다거든. take step. 이런 것처럼.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진행형.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들을 말이야. 근데 화면 잠깐 드릴게. but 그러나 did you know? 너는 알고 있었니? 얘는 지금 과거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알았니? 무엇을? that yeah를 말이야. 봤더니 뭐래? light can also cause pollution. 불빛도 야기할 수 있어. 또한 뭐를?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light pollution. 이 불빛오염은 주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대기. 여기도 짝대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보충 설명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 뭐에 대해서? 이 불빛오염에 대해서. 근데 불빛오염은 불빛오염인데 too much light. 열람하는 불빛이야. 어디에서? in the wrong place. 부적절한 장소에서. at the wrong time. 부적절한 시간에 말이야.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빛들. 이런 불빛오염은. is. 있습니다. almost everywhere. 거의 어디에나 있다. around the world. 전세계. it can have serious effects. 그것은 가질 수 있는데. 심각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즉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on humans and wildlife. 인간에게 또는 야생동물에게 말이야.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 최근에 보고서에 따르면. about 80% of the world population lives on the skies that are not dark enough at night. about 다음에 숫자 개념 나오면 대략 이란 뜻으로 바뀌지. 모모에 대해서가. 그 다음에 for. 이거 있지. for. 모모를 위한. 이것도 뒤에 숫자 개념이 나오면. 뭐. 아. 모모하는 동안.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population. 세계인구의 80%, 대략 80%는 살고 있는데. under skies.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어. 근데 이 that이 이 하늘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이 구조. 이 that을 뭐라 그러냐면.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해.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근데 주어가 없네. 이 뒤에 봤더니. 그냥 are not dark enough. 충분히 어둡지 않아. 뭐가? 하늘이. 즉 이 앞에 있는 sky. 즉 이 sky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이 that이 있는데. 이 that을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면서.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러면 아. 주격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 충분히 어둡지 않은 그런 하늘. 언제? at night. 밤에. especially in big cities. 대도시에서 people. 사람들은 often cannot see. 볼 수 없습니다. 종종. a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을 볼 수가 없더라. 왜? 불빛이 너무 많았어. 주변에. 그치? 그래서 마지막. day. 그들은 can also suffer. 그들은 또한 고통받을 수 있어 from slipping problems. 수면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 아. 뭐. nightmare. 악몽은 아니고. insomnia. 불면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겠지. 아까 because 는 접속사.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because of 하면 얘는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만 나오면 된다라고 했지. 근데 얘는 봤더니 because 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 근데 여기서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그래서 disturb. 방해하다. be disturbed. 방해되다. 방해받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래서 natural rhythm. 그 자연스러운 흐름 있지. day and night.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by artificial light. 인공적인 조명에 의해서 방해가 받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면문제로. wildlife. 야생생물은 is threa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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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threatened. 하면 위협하다. is threatened. 하니까 위협받다. 그래서 야생동물도 위협을 받는다. 수동태. by. 뭐에 의해서? light pollution too. 그 불빛오염에 의해서 역시 말이야. birds. 새들은. 근데 어떤 새들은.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고 있지. 아까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이 death은 관계대명사 death이라고 했고. 얘 역시 지금 뒤에 보니까 주억 없네. 그러면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새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니? migrate or hunt. 이동하거나 사냥을 하는 새. 밤에. 이러한 새들은. 잠깐 화면 좀 맞추고. 이러한 새들은. 그 다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찾아요. 뭘 찾아요. their way. 그들의 길을. 뭐에 의해서? natural light. 자연의 빛에 의해서 말이야. but. 그러나. like in big cities. 그 큰 도시에 있는 그 불빛이. can cause. 야기할 수 있다. then. 이 새들로 하여금. to wonder. wonder.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즉, 헤매이도록 야기시킬 수 있어요. of course. of course 하니까. 코스를 off. 벗어나서 헤매도록 야기시킬 수 있다. every year. 매년. millions of birds. 열람하는 새들이. die. 죽어요. after hitting buildings. 뭐한 후에. 그 빌딩에 hitting. 부딪친 후에. 근데 death이 또 한 번. 이 빌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 다시.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death을. 관계대명사. death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준다. 빌딩은 빌딩인데. 어떤 빌딩? bright light. 밝은 불빛을 have. 가지고 있는 빌딩들. 그렇지. sea turtles. 바다거북들은 cannot easily find. 쉽게 찾을 수 없어. a place. 장소를. 어떤 장소를. to lay eggs.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낳을 장소. 알을 낳을 장소를. 찾을 수가 없대. since가 여기서. 뭐뭐 때문에를 쓰였어. since는 두가지. 대표적으로. 뭐뭐 이후로. 또는 뭐뭐 때문에. 라고 쓰였고. 자. 뭐때문에. beaches are too bright and light. night. 밤에. 열나 밝기 때문에. 해변이. 또한. many baby sea turtles. 열나 많은 아기 거북들은. die. 죽어요. because. 왜냐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ecause. 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버전이 나와야겠지. artificial light. draw. 끌기 때문에. then. 그들을.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건. 아기 거북들을. draw away. 하면은. 이제. 떼어놓다거든. 그래서. 떼어놓기 때문에. from the ocean. 그 바다로부터. 인공적인 불빛이. 이것도. 좀 안타깝네. 아기 거북들. clearly. 분명히. light pollution. 이 불빛 오염은. is as serious as other forms of pollution. 아까. edge edge. 어떻게 해석하라고. edge. 물결. edge. 짝대기. 짝대기만큼. 물결한. 또는 물결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봤더니. 다른 형태의 오염만큼. serious. 심각하다. 불빛 오염은. 그래. 그러면서. 자. 화면 조금만 더 내리고. 마무리. 자. we have to find. have to. 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find. 찾아야 합니다. ways. 방법들을. 근데. 투부정사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 형용사전경법. 그래서.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if. 만약에. we do not. 우리가 하지 않으면. 즉. 여기서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do not. 다음에. ways. to solve. problem. 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we may see. 우리는 볼 것이다. stars. 별들을. only. 오직. in our dreams or paintings. 우리의 꿈 속에서 또는 그림 속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 자. 짝짝이. 이제는 똑같이. 그리고 네 Stallopia 와.